문재인 대통령 사진 가지고도 장난질이라 나라 전복시키고 싶어 안달란 무리들이 많다 보니 허구헌날 음모조작 권모술수 포섭 등등은 우리 곁에서도 비일비재 일어나고 말이죠. 그래서 이송광사 거지연담수님은 스무 살 때 이런 사실을 무협소설 역사소설 몇 권 읽어보니 알게 돼요. 대통령이 되든가 인적 끈긴 깊은 깊은 외진처소 찾아 들어가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요. 참으로 속세나 절집이나 현실로 맞닥뜨리니 역시나 통찰력이 뛰어난 연담수님 아니겠어요. 큰일이로 소이다. 큰일이야. 이럴수록 더더욱 부처님 가르침 위거한 수행정진으로 다시는 태어남이 없는 삶을 추구해야 되지 싶네요. 참으로 사는 게 뭔가이 먹고 무라무무무. 무상하고 또 무상하고 무상 그 자체로 소이다. 나무벽지 불라무소 까모니 불라무미륵 불라무삼 세월의 불. 문재인 대통령 사진 가지고도 장난질이라. 나라 전복시키고 싶어 안달란 무리들이 많다 보니. 허구헌날 음모조작 권모술수 포섭 등등은 우리 곁에서도 비일비재 일어나고 말이죠. 그래서 이송광사 거지 연담수님은 스무 살 때 이런 사실을 무협소설 역사소설 몇 권 읽어보니 알게 돼요. 대통령이 되든가 인적 끈긴 깊은 깊은 외진처소 찾아 들어가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요. 참으로 속세나 절집이나 현실로 맞닥뜨리니 역시나 통찰력이 뛰어난 연담수님 아니겠어요. 큰일이로 소이다. 큰일이야. 이럴수록 더더욱 부처님 가르침 위거한 수행정진으로 다시는 태어남이 없는 삶을 추구해야 되지 싶네요. 참으로 사는 게 뭔가이 먹고 무라무무무. 무상하고 또 무상하고 무상 그 자체로 소이다. 나무벽지 불라무소 까모니 불라무 미륵 불라무삼 세월의 불